햇살의 책장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읽기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소설책 한 권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설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소설을 잘 안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실용서적에 더 손이 가고 또 워낙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영상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소설책에 점점 더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소설을 읽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좀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그 인물들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며 또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요즘 제가 읽은 두 권의 책에서도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도둑맞은 집중력이고요 다른 한 권은 문유석 작가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먼저 도둑맞은 집중력 4장이 나오는 소설의 순환시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순환시대 프로빈스타운의 서쪽 끝에는 팀의 헌책방이라는 이름의 멋진 서점이 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쌓인 낡은 책들이 풍기는 큼큼한 곰팡내를 들이마시게 된다 나는 그해 여름 거의 하루 걸러 한 번 그곳에 가서 읽을 책을 또 한 권 샀다 책방에는 금전 등록기 앞에서 일하는 똑똑한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고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마다 그가 전과 다른 책을 읽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떤 날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였고 어떤 날은 조지프 콘래드였으며 또 어떤 날은 셜리 잭슨이었다 내가 말했다 와 정말 빨리 읽으시네요 그가 대답했다 아 아니에요 처음 한두 챕터만 읽어서 그래요 내가 물었다 정말요? 왜요? 그가 말했다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고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지적인 젊은 여성이 지금껏 쓰인 최고의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한두 챕터를 읽고 나면 고장난 엔진처럼 집중력이 퍼져버렸다 내 지인 중에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30년 넘게 서평가와 편집자로 일한 데이비드 울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긴 시간 숙독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차분히 책을 읽으려 할 때마다 자꾸 울려대는 온라인 대화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한 놀라울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그의 말에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화면의 열쇠 오늘날 재미로 책을 읽는 미국인의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인 2만 6천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연구하는 미국 시간 사용조사는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재미로 독서를 하는 비율이 남성은 40% 여성은 29% 줄었음을 발견했다 여론조사 기업인 갤럽은 한 해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미국인 비율이 1978년과 2014년 사이에 3배로 뛰었음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인의 약 57%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커져 2017년에 미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17분 하루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은 5.4시간이 되었다 복잡한 소설은 특히 순환을 겪고 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재미로 문학을 읽는 사람 수가 미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만큼 철저히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비슷한 추세로 보인다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영국 소설 시장 규모가 40% 줄었다 단 한 해 동안 페이퍼백 소설 판매량이 26%나 폭락했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흔한 형태의 몰입 중 하나가 독서이며 다른 형태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독서 역시 끊임없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인생의 긴 시간을 한 가지 주제에 바치고 그 주제가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게 한다 독서는 지난 400년간 가장 깊이 있는 인류 사상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프로빈스타운에서 내가 그저 책을 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전과 다르게 읽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내가 고른 책에 더욱 깊이 침잠하고 있었다 무척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온종일 책 속에서 길을 잃었고 읽은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느꼈다 해변에 펼친 접이식 의자에서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면서 지난 5년간 정신없이 전 세계를 오갈 때보다 더 멀리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나폴레옹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가 미국 남부의 노예가 되었고 다시 아들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으려 애쓰는 이스라엘인 어머니가 되었다 이 때를 되돌아보다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책은 바로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점점 커지는 집중력 위기의 중요한 측면을 사람들에게 알린 획기적인 책이다 니콜라스 카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독서 방식이 바뀌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무엇이 더 발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정보를 준 핵심 전문가 중 한 명을 만나러 갔다 아내 망해는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대학에서 문해력을 연구하는 교수로 20년간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결정적 사실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독서는 우리에게 특정 방식의 읽기를 훈련시키는데 바로 오랜 시간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선형적 방식의 읽기다 아내는 화면을 통한 읽기와 이와는 다른 방식 즉 정신없이 넘기면서 초점을 옮기는 방식의 읽기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내의 연구는 사람들이 화면으로 글을 읽을 때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정보를 재빨리 훑어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려 한다 그러나 아내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오래 지속하면 이러한 훑어보기가 번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점차 우리가 종이에 쓰인 글을 읽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거의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프로빈스타운에 막 도착해 디킨스의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겪은 경험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디킨스보다 먼저 달려나가고 있었다 디킨스의 책이 뉴스 기사인 듯이 핵심 사실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읽기와 다른 관계를 맺게 한다 읽기는 더 이상 다른 세상으로의 즐거운 침잠이 아니라 분비는 슈퍼마켓을 마구 뛰어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잡아채서 빠져나가는 행위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는 독서 자체의 즐거움을 잃게 되고 독서는 매력을 잃는다 다른 연쇄 반응도 나타난다 아내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게는 종이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똑같은 정보를 화면으로 제공했다 그 다음 모두에게 방금 읽은 내용을 질문했다 이렇게 하면 화면으로 정보를 본 사람들은 내용을 더 적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54개 연구에서 나온 폭넓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며 아내는 이러한 현상을 화면에 열세라 읽었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책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초등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성장하는 독해력의 3분의 2에 맞먹는다 아내의 말을 들으며 독서의 붕괴가 어떤 면에서는 집중력 감퇴의 증상이자 원인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변화는 나선의 형태를 띈다 우리는 책에서 화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책에서 나오는 더 깊은 형태의 읽기 능력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책을 더욱더 안 읽게 되었다 몸무게가 늘면 운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 아내는 우리가 그 결과 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인지적 참을성과 인지적으로 힘겨운 텍스트를 다루는 지구력 및 능력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짧은 책조차 읽히기 힘들어서 갈수록 책 대신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하버드다 나는 깊은 형태의 집중이 이토록 크고 빠르게 위축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다 가장 깊은 층위의 사고가 점점 더 적은 사람에게만 가능해져서 마침내 오페라나 배구처럼 극소수의 취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질문들을 고찰하면서 프로빈스타운의 거리를 떠돌다가 내가 어느 유명한 개념을 되새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니콜라스 카가 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숙고한 이 개념을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1960년대에 캐나다의 교수인 마셜 맥클루어는 텔레비전의 등장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 깊고 강력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려는 노력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설명했다 내 생각에 그가 전하고자 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을 배관으로 여긴다 누군가가 그 배관의 한쪽 끝에 정보를 부으면 우리는 다른 한쪽 끝에서 필터 없이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종이에 인쇄된 책이든 텔레비전이든 트위터든 새 미디어가 등장해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쓰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유의 색깔과 렌즈를 가진 새 고글을 쓰는 것과 같다 우리가 쓰는 각각의 고글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텔레비전과 비슷한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맥클루언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한 것이다 신기술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맥클루언은 정보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세상은 빠르고 중요한 것은 표면과 겉모습이며 세상 만사는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지 그 메시지는 종이책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와 무엇이 다를지 궁금해졌다 먼저 트위터에 대해 생각해봤다 로그인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든 버닛 샌더스든 부바 더 러브 스펀지든 상관없이 트위터에 접속하면 이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읽고 그 메시지를 팔로워에게 전송하게 된다 첫째, 어느 하나에 오래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280자로 된 짧고 단순한 발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있게 이해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짧고 단순하고 신속한 발언에 사람들이 즉시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느냐다 성공한 발언은 많은 사람이 즉시 박수갈채를 보내는 발언이며 성공하지 못한 발언은 사람들이 즉시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이다 트윗을 올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이 세 가지 전제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러한 고글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 이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시하기 위해 존재하며 편집한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매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여 편집하고 신중하게 고른 하이라이트에 사람들이 즉시 좋아요를 누르느냐다 셋째,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자주 보고 그 사람도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의미다 인스타그램은 어떨까?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셋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넷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좋아하느냐다 생각 없이 쉽게 말하거나 비꼬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로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다 소셜미디어를 하면 내가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어긋나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핵심 이유 중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이 모든 생각, 이 미디어들이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트위터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세상은 복잡하다 세상을 제대로 고찰하려면 보통은 긴 시간 동안 한 가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길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말할 가치가 있는 내용 중 280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드물다 어떤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이 즉각적일 때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수년간 전문 지식을 쌓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반응은 얄팍하고 별 볼일 없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즉시 나에게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그건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현실은 트위터와 정반대인 메시지를 택해야만 분별력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복잡하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이해 가능하다 세상은 천천히 사고하고 파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처음에는 인기를 얻지 못한다 나는 살면서 트위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했을 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쓸모없을 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의 나는 관심이 필요했고 지나치게 단순했으며 독서를 잘 퍼부었다 물론 트위터에서 이따금 통찰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를 흡수하는 지배적 방식이 되면 사고의 질이 급속히 낮아질 것이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나도 남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겉모습이라는 생각은 불행의 비결이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똑같다 시기하며 남의 사진과 자랑과 불만을 뜯어보는 것 남들도 자신에게 그러길 바라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사실 우정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 폭소와 따뜻한 포옹, 기쁨, 슬픔, 춤을 주고받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텅 빈 가짜 우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장악함으로써 종종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런 생각을 한 끝에 나는 해변 별장의 방구석에 쌓아둔 종이책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궁금했다 종이책이라는 매체에 담긴 메시지는 뭐지? 글자가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기 전부터 책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먼저 삶은 복잡하다 삶을 이해하고 싶다면 깊이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속도 또한 늦춰야 한다 둘째, 다른 걱정은 제쳐두고 한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며 한 문장 한 문장, 한쪽 한쪽을 따라가는 경험은 가치 있는 일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은 깊이 사고해 볼 만하다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처럼 복잡한 내면의 삶이 있다 내가 책이라는 매체에 담긴 메시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가 인간 본성의 가장 훌륭한 면 깊이 집중하는 순간이 많은 삶이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북돋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는 내게 자양분이 된다 한편 나는 소셜미디어라는 매체에 담긴 메시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들은 주로 내 본성의 추하고 얄팍한 면을 강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면 심지어 그들의 규칙에 따라 좋아요와 팔로우 수를 늘리며 잘해내고 있을 때조차 지치고 불행해진다 나는 책을 많이 읽을 때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은 싫어한다 그러나 내가 혼자 너무 흥분한 게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어쨌거나 이건 내 예감일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심리학 교수인 레이먼드 마을 인터뷰하러 요크 대학을 찾았다 레이먼드는 독서가 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회과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연구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을 마련했다 어린 시절 레이먼드는 독서에 집착했다 그러나 독서가 우리의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대학원생이 될 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멘토였던 키스 오틀리 교수가 그에게 생각 하나를 심어주었다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에 푹 빠져든다 사회적 상황을 그려보고 깊고 복잡하게 타인과 그들의 경험을 상상한다 키스 오틀리 교수는 그러므로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책 밖에서도 실제로 타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소설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우리가 가진 가장 풍성하고 귀중한 형태의 집중을 키워주는 일종의 공감 체육관일지 모른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함께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했다 이 주제는 연구하기가 까다롭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를 준 다음 바로 그들의 공감 능력을 검사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레이먼드가 보기에 이 기법에는 결함이 있었다 독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환각제처럼 삼키면 바로 몇 시간 동안 그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레이먼드는 동료들과 함께 독서의 장기적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발한 3단계 실험을 고안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실로 이동해 여러 이름으로 된 목록을 보았다 이름 중 일부는 유명한 소설가였고 일부는 유명한 비소설 작가였으며 일부는 작가가 아닌 무작위 인물이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소설가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 비소설 작가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레이먼드는 살면서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은 소설가의 이름을 더 많이 알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제 그에게는 비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들로 구성된 흥미로운 비교군이 있었다 레이먼드는 모두에게 두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그가 처음 사용한 기법은 때때로 자폐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사람들의 눈 주변을 찍은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를 얼마나 잘 읽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실제 상황에 있는 실제 인물들의 영상을 시청했다 예를 들어 방금 스쿼시를 친 남자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했다 레이먼드와 다른 연구원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기에 참가자 중 누가 사회적 신호를 가장 잘 읽고 파악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명확했다 소설을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냈다 막대한 영향이었다 이것은 그저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비소설 독서는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이먼드에게 물었다 이유가 뭐죠? 그는 독서가 독특한 의식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종이 위의 단어를 향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동시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내면을 향해 엄청난 주의를 쏟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거나 상상하려고 애쓰는 행동과는 다르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의 단어를 향해 바깥으로 기울었다가 그 단어의 의미를 향해 내면으로 기우는 것을 오가는 매우 독특한 상태에 있죠 독서는 바깥을 향한 관심과 내면을 향한 관심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한다 레이먼드는 그때 우리가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동기, 목표를 이해하려 애쓰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따라가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연습입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은 현실에서 실제 인물을 이해하려 할 때와 똑같은 인지 과정을 사용할 겁니다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인물을 어찌나 잘 가장하는지 현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기기보다 소설이 훨씬 나을 정도다 레이먼드는 우리 각자가 오늘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작은 일부만을 경험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경험은 소설을 내려놓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중에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삶을 더욱 잘 상상할 수 있다 사실 정보를 읽으면 아마 더 박식해지겠지만 이처럼 공감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수십 가지의 다른 연구가 레이먼드가 발견한 핵심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레이먼드에게 그 연구에서 드러난 소설의 영향만큼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어떨지 물었다 그는 말했다 부작용이 없다면 상당히 인기 있는 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공감은 사람이 가진 가장 복잡한 형태의 주목이자 가장 소중한 주의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다수가 곧 공감 능력의 발전이었다 다른 인종 집단도 자신들처럼 감정과 능력 꿈이 있다는 적어도 일부 백인의 깨달음 그동안 자신들이 여성에게 행사한 권력이 불합리하고 심각한 고통을 낳는다는 일부 남성의 깨달음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르지 않다는 많은 이성애자의 깨달음 공감은 발전을 가능케 하고 인간적인 공감의 폭을 넓힐 때마다 우리는 우주를 조금씩 더 열어젖히게 된다 그러나 레이먼드가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듯이 이 결과는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소설 읽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소설 읽기에 더 끌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그의 연구는 논란과 반박이 많다 레이먼드는 소설 읽기가 공감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소설 읽기에 끌린다는 점이 둘 다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설 읽기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단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한 연구에서 동화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이야기 경험이 실제로 공감 능력을 확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설 읽기가 공감력을 강화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오늘날 소셜미디어처럼 소설을 크게 대체하고 있는 형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 있을까? 레이먼드는 잘난 체하며 소셜미디어를 비웃고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지만 자신은 그러한 사고 방식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설명하는 효과가 종이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모방한 복잡한 서사에 몰입하는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는 긴 텔레비전 시리즈 또한 종이책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또 다른 그의 연구는 동화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더 좋지만 길이가 짧은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내가 보기에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목격하는 현상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 토막난 파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언가에 오랜 시간 집중할 때만큼 공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레이먼드와 대화를 나누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출되는 목소리의 결을 내면화한다 타인의 내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의식 패턴을 다시 형성한다 우리는 더욱 통찰력이 있고 개방적이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장악한 단절된 비명과 분노의 파편에 하루에 몇 시간씩 노출되면 우리의 사고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상스럽고 시끄러워질 것이며 부드럽고 온화한 생각에 전만큼 귀 기울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의식이 그 기술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이먼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전에 소설 일기가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 연구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연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이터 기기였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할 때는 그의 얼굴에서 딱딱함이 사라졌다 우리는 모두 파국적 종말로 향하고 있는 물과 진흙으로 된 행성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이게 제가 공감 능력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요한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중 소설의 순환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 중 문학의 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 문학 작품들은 장르 소설 같은 즉각적인 몰입이나 인문학, 사회과학 서적처럼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며 점점 순 문학에서 멀어진 느낌이다 그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말일지 모르겠다 책 읽는 시간도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여 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얻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재미를 얻길 원하는 거다 온통 문학에만 탐닉했던 소년 시절에는 그런 조바심 따위 없었는데 긴 겨울밤이 이어지던 날 서가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던 소설들을 넘겨보았다 뭐랄까 문학 근육이 쇄약해져 있음을 느낀다 장편이 잘 읽히지 않는다 주변적인 사색이나 묘사가 이어지는 도입부는 어느 정도 탁월하지 않은 이상 남의 일기장 보는 느낌이 들어 흥미를 잃는다 그러던 중 선물 받은 개간지 문학 동네 2014년 겨울호에 실린 단편 소설들을 읽었다 다 좋은 작품들이었지만 특히 김영하 아이를 찾습니다 김훈 영자 천명관 퇴근 성석재 블랙박스가 좋았다 그 중에도 김영하 작품의 울림이 컸다 마트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느라 지옥 같은 11년을 보낸 젊은 부부의 삶에 갑자기 아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라는 소재는 그리 드문 게 아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아이가 긴 시간이 흐른 후 돌아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그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다 이미 자아 형성 과정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어버렸고 자식과 함께할 유소년기의 소중한 시간은 소실되었다 결말이 자귀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 좋았다 숨 쉴 공간을 남겨주어서 말이다 김훈 작품은 고시텔에서 동거하는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이야기인데 김훈의 기자 시절 글이 연상되었다 황량한 고시촌의 풍경과 고시생들의 내면 묘사가 뛰어나다 대충 지나가지 않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군더더기나 감상은 배제한 단문들이 이어진다 서사보다 묘사가 오히려 더 몰입도가 높았다 묘사가 이 정도로 수준 높다면 장르 소설의 서사 이상으로 몰입이 된다 좋은 단편을 찾아 읽는 것은 쇠약해진 문학 근육 단련에 좋은 듯하다 문학적 감수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법관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심리학이든 다른 어떤 학문이든 결국 인간의 여러 특성 중 범주화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출해서 보여준다 문학은 그보다 훨씬 풍부하게 인간의 개별성, 예외성, 비합리성을 체험하게 해준다 후자에 대한 이해 내지 상상력 없이 이루어지는 재판은 침대 길이에 맞춰 인간의 신체를 절단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전락할 수 있다 문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숨기고 싶은 속내 깊숙한 곳을 파헤쳐 보여주곤 한다 문학이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민낯은 전형적이지 않다 작가들은 뻔하고 예측 가능한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불가해하고 모순 덩어리인 인간 마음의 꿈틀거림을 묘사하는 것에 몰두한다 그리고 그 관찰의 주된 재료는 작가 자신의 내면일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온갖 미묘한 감정과 충동들 질투, 선망, 욕정, 열등감, 우월감, 징후, 살이 자신을 주어로 하여 털어놓기는 어려운 날것의 내면적 충동들을 재료로 상상력을 가미하고 증폭, 변형하여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창조해낸다 인간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에는 문학 이외의 육하원칙이 지배하는 신문기사가 있다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사건은 결국 인간 내면의 작용인데 기자들은 주로 외형적 행위와 그 결과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동기는 돈, 욕정, 복수심 등으로 간명하게 유형화하곤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하길 원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 누구에게 분노하면 되는지 결론부터 알려주기를 성마르게 재촉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선명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관으로 일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실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도 동기도 선화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신문기사처럼 몇 문장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냉정한 팩트 집합으로 보이는 신문기사보다 주관적인 내면 고백 덩어리로 보이는 문학이 실제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해 줄 때가 많다 작가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는 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관찰해서 쓰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작가일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옴 진리교 살인가스 살포사건에 관한 르포 언더그라운드를 쓰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옴 진리교 신자들도 인터뷰했다 예상 밖으로 신자 중에 명문대 출신의 연구원 등 이공계 출신이 많았다 소설가여서 읽지는 모르지만 하루키는 픽션을 읽어본 경험의 부재가 엘리트 과학도를 광신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검증된 법칙과 데이터의 세계에서만 살던 이가 아사하라 쇼크 옴 진리교 교주처럼 통상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예외적 인간의 극단적인 상상력과 조우했을 때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협소한 상식에만 갇혀있는 인간은 비상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실패하기 쉽상이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은 이렇게 도둑맞은 집중력과 개인주의자 선언을 통해 소설에 관해 소개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책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깊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소설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